보시게 될 영상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되는 영상입니다.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좌측 정면 방향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실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잠시 정지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느린 영상으로 편집을 하였습니다. 영상을 재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주신 아포유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영상은 가해자의 손이 이재명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공격하는 순간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얀색 마우스 커서가 가르키는 가해자 손의 끝부분에 닿아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와이셔스 카라입니다. 밀려서 귀 부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엄지 손톱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가해자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손톱이 이재명 대표의 왼쪽 턱 부분과 어떻게 맞닿아 있습니까? 칼이 들어갈 물리적 공간이 보입니까? 칼이 손에 들려 있습니까? 하얀 종이 같은 것만 살짝 보이고 다른 어떤 물체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엄지 손가락의 힘에 의해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뒤로 제껴집니다. 이 동작은 칼이나 어떤 다른 흉기에 찔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반복합니다. 칼이 들어갈 물리적 공간이 보입니까? 칼이 손에 들려 있습니까? 하얀 종이 같은 것만 살짝 보이고 다른 어떤 물체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엄지 손가락의 힘에 의해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뒤로 제껴집니다. 이 동작은 칼이나 어떤 다른 흉기에 찔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보시는 영상은 좀 더 확실히 보시라고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가해자의 손이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공격하는 순간에 가해자의 손과 이재명 대표의 왼쪽 목 부분에 물리적 공간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손에 칼이 쥐어질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칼이 보입니까? 칼이나 그 어떤 흉기도 보이지 않으며 그럴만한 물리적 공간도 없습니다. 가해자의 손 끝부분에 의해 이재명 대표의 와이셔스 카라만 귀 부분으로 올라갈 뿐입니다. 반복되는 영상의 순간들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움직이는 손의 힘에 의해 이재명 대표의 목이 뒤로 제껴집니다. 이 동작은 칼이나 어떤 흉기에 찔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손목과 주먹 힘에 의해 이재명 대표의 머리가 뒤로 제껴지는 물리적 동작은 가해자의 손이 이재명 대표의 목 부분과 서로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순간이 이번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영상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번 사건이 처음부터 기획, 연출이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기막힌 동작이 가히 예술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해자의 팔을 뿌리치려고 본능적으로 본인의 오른팔을 가해자의 손목 부분에 갖다 대었다가 다시 슬쩍 내려놓으면서 그냥 그대로 뒤로 넘어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면 그냥 무심코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넘어지는 순간까지 가해자의 팔을 뿌리치지 않고 그대로 그 가해자의 팔의 힘을 받으면서 뒤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있습니다.